이런 소비자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성인 줄 알아요? 현태씨가 입든 소비자한테 다시 갔다 오든 알아서 해요. 혼자 갔어요? 박수경씨는 반품 확인하러 같이 안 갔어요? 네? 김현태씨랑 같이 안 갔냐고요? 그게... 아, 제가 갔다 오겠다고 수경씨는 차에 있으라고 했습니다. 같이 갔으면 확인도 같이 했어야죠. 다음부터 기본적인 일로 또 이러면 그땐 곤란합니다. 예, 주의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? 네. 그럼... 차 한번 사봐요. 네? 이래서 동기밖에 없죠?